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호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벌써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시간도 이렇게 많이 흘러왔는데요. 그동안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딜레마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자산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좋았던 적도 있지만 안 좋은 기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고 그 성패를 좌우한 데 있어서 성공 가도로 갈 수 있는 길은 공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만 한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니죠.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용을 잘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제가 우리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전에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핵심적으로 찝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차근차근히 따라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강의들을 잘 이해하시고 싶다 또는 오늘 강의도 잘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전의 강의들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고 공부를 해보시고 따라오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밑에 하단 노란 톡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영원이라고만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 톡 참여 안내 링크 글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바로 문자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적 분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한 매매법을 공부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크게 분석 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과 보조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좀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이나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과 장대양봉 그 다음에 거래량과 윗고리 패턴을 통해서 실전으로 매매도 해보았죠. 제가 노란톡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종목은 거래량과 장대양봉 패턴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또는 거래량과 윗고리 패턴으로 보이는 종목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종목은 실제로 이런 기법에 적용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면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조차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노란톡이 들어오셔서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잘못된 부분들은 교정을 해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상당히 좀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술적 분석은 대부분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단기적 관점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보이냐면 후행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전략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후행성과 단기적인 성향과 타이밍을 잡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기업의 내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주가 된다라는 것은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만큼의 주인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식 투자죠. 그런데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점은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이고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고 그리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3월달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4월, 5월 접어들게 되면 결산 실적이 나오게 되죠. 작년에 대한 결산 실적이. 그러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 기본적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길면 한 2시간 정도를 가지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고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암기식이 아니라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는요. 상대적 가치 분석이 있고 절대적 가치 분석이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이라든가 그 시장의 가치에 비교해서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상대적 가치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절대적 가치 분석은 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 가치 분석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수학적인 수식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워렌 버핏이 절대적 가치 분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본연의 가치로 찾아가서 상승을 한다라는 투자 방식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의 투자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은 상대적 가치 분석을 배울 텐데요. 이 상대적 가치 분석도 절대적 가치 분석 특히나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가치 분석을 배워나가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기본적 분석 중에서도 재무 분석 재무 분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혹시나 상경계열 쪽으로 다니신 분들은 정말 수없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회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상당히 어렵던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직접 그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뢰에 처음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재무 분석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되고 그 재무 분석을 토대로 기본적 분석을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주식 투자의 분석 방법으로 세 가지 나눈 건데 마지막으로는 이슈 분석이죠. 호재를 분석하고 공시를 분석하고 공시도 다음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CB, 채권발행 이런 BW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인 SM그룹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있죠. SM그룹을 카카오가 대주주로서 인수를 하려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효냐 아니면 유효한 거냐라는 것에 대한 법적 공방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유상증자가 도대체 언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소형래 주식바이브를 함께 따라오신다면 이런 것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겁니다. 기대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들 가져볼 거고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 분석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업의 재무와 성과에 관한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검진. 우리가 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몸무게가 몇이고 키가 몇이고 내 시력이 몇이고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그럼 나쁘면 어디가 나쁜지 어디가 건강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게 되듯이 상장 기업이라고 하면요. 모든 기업이 물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지만 상장된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을 공개할 때 중구난방으로 기업을 공개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규격화된 방식의 재무 방식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고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그래서 그것을 IFRS 기준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재무제표의 성과와 관한 보고서고 이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정말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의 경우는 분기별로 보고서를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3개월 그 기한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이라는 것에 지정이 되죠. 그래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주의해.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너의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서를 보고하고 그것을 분기보고서. 그 다음에 상반기를 결산하는 반기 보고서. 그 다음에 1년을 결산하는 결산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이게 여러분들은 4월, 5월까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년의 결산보고서가 발표가 됨으로써 코스닥의 경우에는 4년 연속 적자. 영업이 기준입니다. 적자를 기록하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죠.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면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 거래가 안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 되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 요건에 갖출 수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미리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과연 이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요건에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는 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가장 핵심은 여기죠. 원래 전자공시 시스템. 전자공시 시스템이 다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회계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자공시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회사명을 입력을 하면 전자공시 시스템은요. 비상장 기업들도 검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열어볼 수 있는 재무제표나 물론 보고에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의무보고가 없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부분 회사명을 입력하시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자공시 시스템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수정이 되지 않은 정말 순수의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헷갈리실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쉽게 볼 수 있게끔 요새는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쉽게 하실 수 있게끔 HTS나 MTS를 통해서 기업 보고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요렇게 요 화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정보가 나와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된 자료여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재무제표도 이 안에서 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렇게 보면 요거를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핵심만 뽑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차분히 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생겼냐. 첫 번째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현금우름표. 주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말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접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차대접표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대차변,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가격이 맞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쓰던 용어들이고 이제 200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재무상태표. 이제 우리나라가 IFRS 기준에 따르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라든가 현금우름표, 주석은 이 두 개의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종만, 두 우리가 시트만 알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계를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도 다 해석이 가능하셔야겠죠. 그렇지만 난 투자를 위해, 주식 투자를 위해서 기본적인 걸 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만 아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안전성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를 구분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그 용어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안전성과 수익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도 당연히 중요하죠. 기업이 예를 들어서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빵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기업 기초체력이 좋은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계부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는. 우리 보통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달 수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여서 그것을 뺀 나머지가 순수익 이렇게 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작성을 하죠. 이게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계부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무상태는 뭐냐. 내가 지금 현재 대출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지금 현금은 얼마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통장의 예금이 얼마나 있나. 적금은 얼마나 들고 있는가. 나의 한 달 이자는 얼마나 나가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울 텐데 분리를 해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구분해서 보면 나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 기업인지 보고 싶어. 재무상태표로 봐야 될 거고요. 이 기업이 얼마나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해 하면 손익계산서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만 딱 정리를 해서 전략을 수립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노란톡을 통해서 또 궁금한 거나 헷갈리는 거는 또 질문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지금 바로 아직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첫 번째 개정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기업의 상태가 얼마나 건전한가 안전한가를 평가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또 분류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자산은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학이 들어가죠.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대차대제표 하면 여기에 자산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자본 플러스 부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차변이 있다 해서 대차대표로 했는데 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부동산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4억의 현금과 6억의 대출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1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억의 자산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 부채는 4억이고, 그렇죠? 부채는 4억이고, 죄송합니다. 자본이 4억이 되는 것이고 부채가, 대출이 6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늘어나도 자산도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금이 증가해서 자산이 증가했는지, 또는 대출이 증가해서 자산이 증가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떨어졌을 때도 어떤 것이 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특히나 그러면 전문가님, 부채가 아예 없고 자본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 부채가 전혀 없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정적이긴 합니다. 부채가 없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레버리지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투입해서 10%의 이익을 내서 5천만 원의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만약에 대출 능력이 돼서 우리가 부채를 10억으로 만들어서 10%의 이익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1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채가 너무 없는 것도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기업이 방어적인 경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부채의 비율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음으로써 자산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자본 잠식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거는 또 기업의 안전성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의 적자, 영업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그 누적 금액이 자기 자본만큼보다도 더 늘어나게 되면 자본 잠식이 일어난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미 그 전에 부채는 최대치로 증가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의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는 자산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부채와 자본이 합성되어 있고 더해진 것이 자산이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부동산을 생각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억의 현금과 6억의 부채를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나는 부채가 싫어 해서 4억 원어치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날 때도 10억의 아파트 산 사람이 훨씬 더 이익금이 클 거고 반대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키나 지은같이 이렇게 하락기에 놓여 있을 때는 이런 점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부동산이 올랐을 때는 제대로 된 부채를 통해서 더 큰 자산 증식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불과 재작년의 부당산 시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사실 이 내용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작성한 PPT니까 한번 읽어보면 자산의 증감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대표적으로 현금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자산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토지, 부동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유가증권, 주식도 자산에 들어갔고 요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특허권. 특허권. 과거에는 이 특허권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정이 잘 안 됐죠. 그런데 특허권이나 이 IP라고도 하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자산으로 평가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컨텐츠 기업이라든가 컨텐츠 기업. 그다음에 엔터 기업들도 이 특허권이 많은 거죠. 엔터 기업도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사실 엔터 기업이 무슨 토지나 상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특허권과 IP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런 거죠. 과거의 만화책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종이 만화책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였는데 요새 저의 세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슬램덩크가 영화화 됐죠. 만화가 영화로 출시가 됐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만화책으로만 불렸던 것이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 영화를 대부분 만화나 또는 웹툰을 통해서 제작을 하죠. 그만큼 특허권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이런 것들이 있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이 이런 계정에 의해서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부채는 두 번째 빚이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기록하는 계정 부채는 우리가 딱히 읽어보지 않아도 너무 잘 알 수 있겠죠. 자본은 자기 자본액이나 실제 재산의 증감을 적힌 계정이다. 그러니까 현금이나 이런 것들도 자본에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되고 이제 간혹 보면 순자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순자산은 부채를 뺀 걸 순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부채를 뺀 거를. 그러니까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순자산이라고 한 것은 부채를 제외한 자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용어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몇 가지를 봐야 되는 부분들 그것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 부채가 얼만큼의 비율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되는 게 있어야겠죠. 그 대비는 뭐로 이루어지느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본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크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억을 가지고 6억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자본을 넘어서게 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손익계산서, 아까 수익성을 체크한다고 했죠. 만약에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 계속해서 감소를 해서 적자 전환을 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까먹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채 비율이 쓰나미같이 몰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사실 잠깐 수익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업이 흔들릴 일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은 기업들 특히나 사업 구조상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닌 좀 비정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업이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면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쉽게 표현해서 내가 신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수익권일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손실로 전환됐을 때는 그때부터 훨씬 더 현금으로 투자하신 분들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그만큼 기업이 리스크를 감소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적당한 부채 비율을 갖는 것은 또 건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본다면 쉽게 보면 100% 미만 부채 비율이 100% 미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쨌든 자기 자본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여기 있죠. 예외의 경우라고 써 있어요. 그중에 이제 뭐냐. 건설주와 제조업 기업이다. 생산 설비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다. 자동차 공장을 하나 건설을 하려면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생산 라인들이 다 깔리게 되어 있죠. 그럼 그 라인들이 깔리고 그 안에 또 로봇들이 전부 다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들이. 그럼 그 기계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리스나 또 그것을 리스해주는 기업들과 함께 계약을 맺음으로써 보통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리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빌린 거죠. 빌린 거. 그렇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많은 기업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굴뚝 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요.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계들도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건설업계들도 대부분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쓸 때 대부분 부채를 통해서 짓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하다 못하면 결국에는 조금 지연이 되면 부두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듯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나 제조업은 우리가 예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되게 봄으로써 볼 수 있는 바보는 또 금융 비율이 얼마인가 또는 이게 사업에 대한 비율이 얼마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비율이 높은 경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채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의한 부채가 높은 경우는 사실 그 사업의 특성인지 이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안정적인 기업이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37%, 34% 이렇게 되어 있죠. 삼성은 사실 제조업을 중점적으로도 하고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자기 자본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 자본이 많다는 돈을 그동안 잘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요. 117%, 109%, 104%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뭐예요? 건설업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현대건설업이고 사실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근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10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렇다? 건설업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설업은 200%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업과 제조업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제가 컴투스 홀딩스를 갖고 왔어요. 이 컴투스 홀딩스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게임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특허권. 보시면은 이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IP를 활용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필요하고 라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조하는 인력이 필요하죠. 제조 인력이 필요하고 검수를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부채 비율이 증가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게임이라든가 특히나 최근에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엔터 기업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엔터 기업들, 그다음에 컨텐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상 사람의 아이디어와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게임 회사들의 가장 큰 높은 비용은요. 인건비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VFX를 통해서 우리가 특수효과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장비들을 쓴 것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 안에서 해결이 되는 이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요. 이것도 사실 아주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없어요. 30%, 20% 이렇게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인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간다거나 300%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직접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림으로써 혹시나 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무슨 얘기예요? 신작 게임이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한다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이것이 만약에 실패가 연속이 된다면 그때 돼서는 재무적인 흐름들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때 부채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정리를 해보면 기업의 안전성을 우리가 평가하는 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는 점들을 이해해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 분석을 활용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더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손익계산성. 수익성에 대한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 양식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계부라고 말씀드렸죠? 가계부라고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요새 어플을 통해서 가계부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월급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번 달 내가 카드비를 얼마나 썼고 현금을 얼마나 썼고 얼마가 남느냐. 적자가 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성. 여러분들 손익계산성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간단합니다. 수익이랑 비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수익은 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돈이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에는 뭐가 있느냐.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 외의 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영업 외의 이익. 대표적인 게 언제냐. 삼성동의 한국전력이 한전부지를 현대차에 매각을 했죠. 10조 원에 매각을 했네요. 그 당시에. 그랬나요? 헷갈리는데 삼성동 부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전력은 영업 외의 이익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례성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축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영업 외의 이익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 순이익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돼서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 원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비용을 배회하면 순이익이 남듯이 임금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다음에 영업 비용. 그다음에 영업 외의 비용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남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너무 간단한 구조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수 있겠고요. 손익계산서의 지표로 확인하는 방법은 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적자다, 흑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상장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도 물론 다른 기준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년 연속 적자. 그게 무슨 기준이냐.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영업 적자가 4년 연속 일어나면 관리 종목, 5년이면 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관리비, 비용을 다 뺀 거예요. 원가와 비용을 뺀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통해서 흑자를 확인할 수 있고 증가 추세냐, 감소 추세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별류도 이렇게 달아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기업의 실적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와 단기 순이익값.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여기서 이익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걸 변경을 해드릴게요. 영업이익으로 바꿔드릴게요. 조금 더 나눠서 살펴보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다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겠어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A라는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1분기고 2분기예요.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비용을 제외한다고 했죠. 그럼 비용이 제외한 이익이 나와있죠. 이익이 나와있는데. 이익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B기업은요.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매출액이 감소를 했는데요.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이익이 늘어난 기업인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놓여있을 때.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라고 본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를 딱 보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더 좋은 기업은 뭐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이 훨씬 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들 수가 있어요. 물론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이익이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익은 감소를 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 기업의 성장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많이 판 거예요. 많이 판 건데 비용을 많이 써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익은 감소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써버렸겠냐. 대표적인 예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현대자동차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리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질병이었던 엔진에 대한 리콜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을 얼마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정의선 회장이죠. 그 당시에 부회장이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어느 분기에 이것을 리콜을 상세시키는 비용을 처리를 시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갑자기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급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비용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들 수 있는 것이 과거에 한때 바이오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미약품을 들 수 있는데 한미약품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 5천억짜리 수주를 따내고 이럴 때 갑자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렇지만 그 주가 급락 이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미약품이 R&D 투자에 많이 비용을 들여서 이 영업이익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렇지만 성장할 것이 다르는데 실질적으로 이 적자가 된 이후에 그다음 분기부터 주가는 전고점, 떨어지고 난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더의 도약을 위해서 과감한 비용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재무제표 상태에서는 적자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익이 증가했어요. 영업이익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감소했어요. 그때는 대부분 언제인 경우냐? 인건비 감소해요. 기업이 가장 안 좋은 기업을 흑자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인건비 감소,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구조조정부터 하게 되죠. 구조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함. 그러면 재무제표 상태에서는 기업이 좋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급격하게 좋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축소 국면에 놓여 있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비용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추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A기업과 B기업에서 어떠한 기업이 훨씬 더 건전한 기업인가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업이 적자로 갑자기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겠고요. 혹여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실적부터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주석이 달린다거나 아니면 주유총회에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요.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예상치 못한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안 좋아지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의 설명이 이러한 이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다시 회복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특히나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 영업이익의 특징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의 특징을 좀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측면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별을 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정리를 해보면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로 연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이 순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또 나눌 수 있다. 영업이익은 실제로 말 그대로 내가 주업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것이 영업이익이지 갑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은 순이익에는 포함이 되지만 영업이익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흑자인 기업이 당연히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의 증가 추세가 중요하고 매출액 증가가 순이익의 증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적자를 4년, 5년 겪고 있는데 매출액이 증가를 했는데 적자가 5년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당연히 이거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럴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일시적인 그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해석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 투자의 기회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여기서 배운 계정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낸 것들이 EPS, PER, BPS, PBR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일단 기초적이면서도 우리가 외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초적이면서도 우리가 머리에 이걸 담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요. 기대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하단 QR코드 나오고 있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노란톡 QR코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3258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겠고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세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릴 거고 장중에는 제가 여기에 따른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데일리온 서영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